바보 같은 짓이야. 이제 깨달았지? 이렇게 적응하는 거야. 푹 자다가 어두워지면 시작하자 움직임. 쉬십시오. 쉬십시오. 은정아 우리 라운딩 나갈까? 은정아. 사장님 나이스야. 나이스야. 이거 설명도 안 돼. 진짜 무서워. 푸노 변수는 이렇게 열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. 입으로 손 주세요. 아! 입으로 손 줬어. 어, 깊이 났어요. 고기에서 피는 거 나니까. 뭐 같은데. 이거요? 어, 우리 부족원들. 사냥할 때. 머릿지를 예쁘게 하나씩 해주려고. 그리고 머릿지 차고. 사냥에 성공하라고. 병만족의 사냥 성공을 기원하며 만든. 한은정표. 수제 머리띠가 완성되었습니다. 병만족 전사들. 오늘 저녁에 다시 힘내셔야겠는데요. 망. 어제. 어제 그 치킨 봤잖아요. 만약에 그 봤으면 이거였었으면. 진짜 많이 잡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아예 작정을 하고. 사바나식 맞춤무기. 병만족장의 야심작. 대형 모기장치가 완성됐습니다. 이 정도의 대형 모기장치가 완성됐습니다. 이 정도의 대형 모기장치가 완성됐습니다. 이러면 오늘 사냥도 문제없겠는데요.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루아하. 서둘러 올무를 확인하러 가는데요. 어디에 있는지 알아. 이쪽으로 가면. 이쪽으로 가면. 이쪽으로 가면. 신발이 다 걸려. 신발이 다 걸려. 신발이 다 걸려. 어느새 하늘은 수많은 별들로 반짝이고 이제 조명 없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의 밤 사냥감을 찾기 위해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2-4, 2-4 흐하하하 빨리 생기 빨리 생기 뭐야? 그 새야? 부닭이야? 오! 오 이거 다른 새다 이거 어? 우리 처음에 먹었던 그... 그 새 아닌데? 다른 새인데? 잠자리처럼 새를 자고 먹으면 진짜 처음이다 생포sembly 처음 아니야 생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